안녕하세요 시디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인터넷이 이상하게 느려졌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리 느리지? 라고 판단이 들 때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기가 bps의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너무 낮게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공유기들은 대부분 다 듀얼밴드를 지원하는데요. 심지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유기도 대부분은 듀얼밴드를 지원해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 2.4GHz 대역과 5GHz 대역 두가지가 있는데요. 2.4에 연결하면 속도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5GHz에 연결시켜야 속도가 높게 나옵니다. 실제 이것은 아무리 좋은 공유기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들어도 속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5GHz 대역으로 사용하시는게 좋구요. 유무선 공유기의 설치 위치도 무척 중요합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두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근데 실제로 천장에다 구멍 뚫고 공유기 설치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유무선 공유기는 좀 트인 공간에 가능하면 조금 높은 공간에 설치하시는게 좋은데요. 무선 신호도 입자로 퍼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요. 공유기를 깔끔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TV 뒤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선 신호가 극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 가능하면 안테나가 바깥쪽에 보이도록 설치하시는게 좋습니다. 유무선 공유기의 안테나가 외부로 나와있다면 안테나 방향도 중요한데요. 신호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고 방향을 이렇게 퍼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능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똑바로 세워서 사용하시는게 좋구요. 그 이유는 안테나의 신호가 이런식으로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면 바닥쪽으로 퍼지거나 해서 필요 없는 쪽으로 신호가 가기 때문에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인터넷 속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와있는데요. 근데 이거 하지 마세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글 dns를 설정해서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대부분 다 많이 적혀있었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속도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약 대회복 제한에 대해서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실제 윈도우 10에서 설정에 들어가보면 이게 구성인조차 되어있지 않아요. 실제로 속도를 이것 때문에 까먹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설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노트북을 방에서 사용하는데 유무섭 공유기와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근데 속도가 느리다고 탓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유선이 무조건 무선보단 속도가 빠릅니다. 유무선 공유기 스펙에 무선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인터넷 속도는 유선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무선은 유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면 유선을 연결시키구요. 최근에는 랜선이 이렇게 얇고 가볍게 나온 제품들이 있으니까 이런걸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웹브라우저도 빠른걸 쓰시는게 좋은데요. 예전에는 크롬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엔 뉴 엣지도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컬렉션 기능도 있어서 편리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또 크롬이용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롬이랑 뉴 엣지랑 속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속도도 빠르고 편의 기능도 많이 제공하죠. 그런데 이런 브라우저를 쓰더라도 인터넷 속도가 엄청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설치하다 보면 엄청 느려질 수 있는데요. 특히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툴이나 또는 광고를 막아주는 그런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엄청 느려질 수도 있어요. 특히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툴이나 광고를 막아주는 툴 중에는 악성코드가 심겨져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툴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웹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중에 ublock origi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웹브라우저에서 뜨는 내용 중에 구성요소를 일부러 차단하거나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죠. 기능 중에 대용량 미디어를 차단하는 기능이나 스크립트를 차단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이트에서 이게 대부분 다 차지하고 속도에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면 이거 기능을 비활성화해서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있겠다면 오히려 끄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능을 활용해서 웹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웹서핑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크롬이든 유엣지든 상관없이 이것저것 설치하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뭔가 너무 많이 설치해서 너무 많이 들어져서 그리고 또는 이상한 사이트에 많이 들어가서 뭔가 좀 엉킨 것 같아요. 그럴땐 초기화를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더보기 버튼 누르고요. 설정이 들어갑니다. 왼쪽에 메뉴 보면 원래대로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원래대로 설정을 누르시고 기본값 복원을 누릅니다. 여기 초기화 버튼이 있는데요.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 버튼 누르면 설정이 모두 다 초기화가 되게 되고요. 다시 띄워보면 모든 설정들이 처음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엉켜있는 것도 풀리게 되죠. 그리고 속도가 느린 것도 해결이 보통은 됩니다. 웹서핑을 할 때도 운영체제가 SSD에 설치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단순히 SSD가 빠르기 때문에 빠른 건 아니고요. 어밋이 얘기하면 하드스크보다 SSD가 4K의 작은 파일의 단위에 읽기쓰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웹서핑 속도도 빠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SSD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C드라이브의 여유공간과 메모리의 용량도 인터넷 속도와 역량을 주는데요. C드라이브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빨간색으로 그래프가 나타난다든지 여유공간이 1기가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용량이 없다고 하면은 인터넷이 엄청 늘어질 수가 있어요. 메모리도 여유공간이 없어서 거의 꽉 차 있다면은 당연히 웹서핑 속도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드라이브가 여유공간이 없으면 C드라이브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하신 분들은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해서 메모리 늘려보세요. 통신사에서 제거하는 공유기 대신에 더 좋은 공유기로 바꾸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건데요. 보통은 뒤에 선만 연결시키면은 인터넷이 바로 됩니다. 더 좋은 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작업을 꼭 해 주셔야 돼요. 통신사에서 제거하는 공유기 뒤에 보면 맥주소가 있는데요. 이걸 종이에 일단 적어 둡니다. 새로 구매한 유문성 공유기에 들어가 보면 맥주소 복제 또는 유문성 공유기의 맥주소 설정 변경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종이를 적어놨던 그 맥주소를 여기 적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공유기의 맥주소를 여기다 입혀서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셔야 공유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터넷 속도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인터넷이 갑자기 끊긴다거나 그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요. 유문성 공유기를 바꾸면 보통 SSID 이름이 공유기에서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닉네임이나 이런 걸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문성 공유기가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거에서 새로 바뀌었을 때 새로 다른 장치들의 SSID나 암호를 다시 또 바꿔서 갱신시켜 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이렇게 정해서 2.4GHz랑 5GHz 대역을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공유기가 바뀐다고 해도 바로 연결이 원활하게 바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유기를 선택하려면 공유기 스펙도 어느 정도 보일 줄 알아야겠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 앞에 공유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안테나가 바깥쪽에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좀 뭔가 특이한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는 안테나가 뾰족뾰족 여러 개가 팍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안테나가 바깥에 여러 개 나와 있는 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공유기는 좀 특화된 안테나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는 또 고가형 제품 중에 안테나가 안쪽에 숨겨져 있는 이너 안테나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이 성능이 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무조건 바깥에 있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걸 알아두시고요. 이 공유기는 AC19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대여폭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AC는 와이파이5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300에 60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게 5GHz고 뒤쪽에 있는 게 2.4GHz의 속도를 측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보통 수치가 적혀 있어요. 이 제품은 AX로 시작하죠. 이거는 와이파이6를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연결하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도 와이파이6를 지원해야지만 와이파이6로 연결됩니다. 와이파이6가 가장 진보된 방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6000이라고 써있어서 아까 1900이랑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이 제품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제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 비해서 이 제품이 엄청나게 고가에요.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비싼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건 맞는데 만약에 스마트폰 한 대랑 노트북 한 대, 데스크탑 한 대 이 정도만 사용하는데 이런 공유기를 사용하시면 속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치를 사용한다. 또는 학원 같은 데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끊어졌다가 뭐 이런 작업 방법 한다면 이런 고가형의 공유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집에서 무난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 뭐 이런 공유기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와이파이6를 지원하고 좀 더 빠르게 연결이 되고 속도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 와이파이6를 지원한 이런 공유기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잘 사용하던 공유기가 이상 증상이 보이되어 있는데요. 보통 넘들이면 한번 껐다 켜면 보통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데요. 껐다 켜도 뭔가 좀 이상하고 자꾸 신호가 끊기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유기가 고장나기 직전에 이상 신호를 보내는 경우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유무속 공유기 기기 자체가 고장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 어댑터가 문제를 일으켜서 기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댑터의 스펙표에 보면 이렇게 전압이 적혀 있는데요. 이 제품은 12V로 출력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네요. 멀티 테스터기로 전원 어댑터의 전압을 측정해 보면 간단하게 어댑터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은색 부분은 측면 부분에 금속에 붙이고요. 빨간색 선 부분은 플러스를 안쪽 부분에 찌릅니다. 방향은 상관없긴 해요. 그럼 이렇게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12V 제품이었죠. 12.26V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압이 잘 나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상이라 보시면 되고 만약에 10V, 8V 이렇게 나와도 문제고요. 너무 높게 15V 이렇게 나와도 문제예요. 이렇게 전압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기기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기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댑터가 망가지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너무 통풍이 안 되는 더운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럴 수 있는데요. 침대 밑이나 또는 더운 열이 올라오는 부분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어댑터도 열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어댑터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어댑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이는 곳 쪽에다가 설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유무선 공유기를 바꿨거나 또는 네트워크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상하게 유선 인터넷은 잘 되는데 무선은 연결시켜도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와이파이 모양을 눌러보면 SSID 이름이 뜨고요.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했음에도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SSID에 암호를 입력해서 접속했었던 기록을 삭제합니다. 이 목록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고 아래쪽에 또 이렇게 뜹니다. 다시 누르면 암호를 다시 입력하는 게 뜨거든요. 여기 암호를 입력하고 접속을 합니다. 이렇게 접속하시면 갑자기 와이파이가 잘 될 겁니다. 스마트폰도 동일한데요. 연결된 SSID 목록에 설정해 보면 아래쪽에 지우기가 있습니다. 지우기 눌러서 지우시고요. 다시 눌러서 암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무송 공유기 안테나에 이렇게 캔을 반을 잘라서 붙여서 신호가 앞쪽으로 오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실험 보셨을 텐데요. 실제 실험 해보면 이걸 안 달았을 때는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 구간에서 이거를 장착을 해보면 실제로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기 뒤쪽에 있다고 하면 신호가 무척 떨어집니다. 실제 속도 측정을 해보면 속도가 말도 안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나온 공유기들은 빔포밍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2.4GHz 대역에서도 빔포밍 기술을 지원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 제품도 빔포밍을 지원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는 노트북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쪽으로 신호를 집중해서 속도를 높여줄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저런 캔을 뒤집어 꽂는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공유기를 바꾸시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노트북이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뭔가 자꾸 신호가 끊기나거나 느릴 때 그럴 때 채널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분석기를 설치하고 한번 보시면은 각 채널별로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정 채널에 만약에 많은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채널에 간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무선 공유기의 무선 설정에 보면은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2.4GHz 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합니다. 여기 보면 2.4GHz 대역에 채널이 보통 자동으로 잡혀있는데요. 좋은 공유기들은 자동으로 대부분 다 잘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특정 채널을 회피를 하고 싶다면 자동 눌러서 직접 자신이 원하는 채널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특정 통신사에서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크게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자영업자들 피해를 많이 봤었고요. 그런데 인터넷이 끊기더라도 다른 대체 수단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계속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ASUS 공유기에 대부분 다 있는 기능인데요. 이 앞에 보면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 포트에 USB 충전 케이블을 연결시키고 스마트폰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USB 테더링을 켜줍니다. 유무선 공유기 설정에 보면 USB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보면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USB 동글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있습니다. USB 모뎀, USB 테더링 메뉴에서 USB 모드를 활성화하고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고 난 뒤에 연결해 주시면 USB 테더링을 쓸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되는 것을 보여드리면 유무선 공유기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를 끊어 볼게요. 이 랜서도 뽑아 보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신호를 받아서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실제로 인터넷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바꾸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인터넷 바꿀 때 알아둘만한 사이트를 소개를 나옵니다. 펭귄동신 카페인데요. 여기서 인터넷을 가입하고 여기 적혀있는 금액대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알려진 전화번호에다가 전화 걸어서 가입을 하면은 혜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전화가 많이 와요 거기는 그래서 굳이 혜택을 많이 풀어서 까지 챙겨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알아두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댓글 많이 봤는데 제가 이런 거 올리니까 어 딴 데서는 이거보다 더 준다던데 막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주려면 더 많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뭔가 더 주겠죠. 뭐 거기서는 흡파서 돈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막 줄 수가 없잖아요. 법정 최고치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밖에 안 가입했는데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한테 댓글 주셨던 분 중에 뭐 신청했는데 실제로 돈 준다고 했는데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돈을 결국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이지만 이곳에서 카톡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고요.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물어볼 수 있고 문의 게시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직접 선택하셔서 바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U플러스 쓰고 있으니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U플러스 들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아요. 이거 보면 설치 당일날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사은품을 준다는데 언제 준다는지 대략적으로 안 써있고 기간이 안 적혀있고 이래요. 그러면 차의 피해를 미루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설치 당일날 바로 지급을 합니다. 설치하는 통신사별로 혜택이 조금 다른데요. 내려보면 뭐 이런 것들 U플러스는 지금 디즈니랑 같이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TV도 한번 해볼까? TV도 한번 해보시고 할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4K TV도 보고 할텐데 100MB 회선은 조금 부족해요. 여기 100MB 써있는 거는 비트레이트로 써있는 거라서 실제로는 초당 10MB 조금 넘게 받는 건데 좀 느리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가격 조금 더 올리더라도 500MB 회선을 쓰시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업로드도 정말 많이 하고 다운로드도 엄청 빨리 받아야 돼 뭐 이런 분들은 1GB 회선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실제로 1GB 회선을 쓰고 있고 옛날 치고는 가격이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뭐 500MB 회선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TV랑 인터넷 선택을 하시고 이제 가입하실 때는 온라인 가입 신청서를 눌러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에 보면 여기 요청사항에다가 시드맨 때문에 가입했다고 시드맨 유튜브 보고 가입했다고 남겨주시면 여기서 주는 현금 혜택에 플러스로 3만원을 더 주시기로 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다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5 9 9 10